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이 먹고 잘자니 자신 낫다고 미역붙듯이 이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두어먹고 그 몫을 힘보냐 숯덩이 같은 인생아 1 더하기 1은 길 그리 가르쳤 것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났노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이 먹고 잘자니 자식 낫다고 잔치 벌리신 애들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두어먹고 그 몫을 힘보냐 숯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 것만 소 귀에 경 읽기냐 못났노 소 귀에 경 읽기냐 못났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